얘들아, 근데 진짜 안 힘들었네? 네. 삼촌은 너무 힘들다, 진짜. 다리마나 뽑을 것이에요. 야, 그게 힘든 거야. 삼촌은 먼저 가볼게, 엄마가 기다려서. 근데 오늘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지금 우리가 또 내일 너희 계약이잖아. 고생이 너무 늦었잖아. 근데 부모님도 걱정하시니까. 걱정 안 해요. 나머지는 삼촌들이 멋있게 마무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계약하고 여기 한번 보러 와. 알겠지? 네. 자, 우리가 많이 해두면 내일 물 뿌리러 오면 돼, 알았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있는 대빵 삼촌들한테 인사하러 가. 인사한 다음에. 그래, 그래. 우리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자, 가자. 우리 부모님의 부모로 가자. 우리 고생 많았어. 대빵 삼촌들한테 인사하러 가자. 야, 과연 고생 많았어? 네, 고생 많아요, 고생 많아요. 얘들아. 아는 거야? 자, 일로 오세요. 아이고. 자, 일로 오세요. 야, 너네들 벌써 보고 싶을 것 같아. 어떡해. 어떡해. 여기 앉아, 잠깐만 앉아. 앉아, 앉아. 잠깐만 앉아. 여기 앉아. 다들 오늘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 소감 한마디씩. 오늘 어땠어? 우리랑 같이. 학교에 정원 만들어보니까. 되게 특이하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신기한 경험이어서 재미있었어요. 그거, 그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여기다가. 오케이. 한 거는 괜찮고. 만져봐서 딱딱하고 그래. 귀신이 어땠어? 더 재미있었고. 훔친 게 너무 재미있었어. 뿌듯했고 훔치는 게 재미있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저거 있잖아. 왜 있지? 안 가져갈게, 안 가져갈게. 우리 믿고 있는데 우리 한 팀이에요. 아니, 한 팀인데. 오늘 많은 꽃을 심어봐서 이름도 알게 됐고. 힘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예뻐서 뿌듯해. 높은 것들이 있잖아. 긴 것들. 긴 것들이 맞아. 긴 것들이 뒤로 가야 되고. 간격을 조금 더 붙여줄까? 야, 이거를. 그런데 반나들밖에 안 되는데 벌써 정이 들었죠? 그러니까. 함께 꽃을 심어서 그래. 네, 얘들아. 잘 가. 조심히 잘 가. 잘 가. 수고했어. 나머지는 고마웠어. 마무리 잘하고 있을게. 오늘 열심히 해줄 알았지? 고마웠어. 잘 가. 조심히 가, 조심히 가. 안녕. 들어가. 네, 조심히 가. 잘 가. 잘 가.